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있고 그냥 앞으로 매진합시다 좋은 말씀인데 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국민의힘의 워크숍에 가셔서 지나간 것은 다 있고 한몸이 돼서 빼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제가 좀 이제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는 아니 윤 대통령 지나간 것을 어떻게 다 잊어버립니까? 지금 만신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저쪽 동네 선정포고를 했는데 이긴 선거를 다 지게 만들었으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나간 것을 어떻게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란 것이 과거의 연장이고 미래란 것이 현재의 연장인데 어떻게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이 탁 하나 나오고 그다음 또 한마디는 한몸이 돼서 빼빠지게 뛰겠다는데 빼빠지게 어떻게 뛸 거냐 이야기죠. 법 하나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들 일을 처리할 겁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하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건데 뭐 법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딴지를 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이 참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몸이 돼서 빼빠지게 뛰겠다. 빼를 빠지게 뛰어가지고 뭘 할 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통령 자리나 여러분 3년 정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빼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선한 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난 의도를 갖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속 편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새벽부터 그렇게 너무 사람을 깔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4번이나 공직선 걸 다 도덕질 당했는데 나라를 지키는 건 무슨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내한테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데 무슨 나라를 개혁하는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자신감이 고향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성공시킨 거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겠죠.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서 한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멀쩡한 사람도 옛날에는 청와대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권력만 잡으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이상하게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좀 식상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못 지켰기 때문에 참 대통령도 힘들고 국민들도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모두 다 허은 더 직설조리하게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니까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느끼고 사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만 넘어 앞세울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기사가 오른 지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는데 56명의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네요. 당 미래랑 총선을 다 망쳐놓고 무슨 얼굴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당에서 보호해 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민주당한테 193석을 헛납해 놓고 지나간 일을 다 잊자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을 질책하는 이야기가 거의 95% 되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한몸이 되자는 겁니까? 특금이 통과될까 봐 걱정이 됩니까? 한심합니다. 선거 때 뭐 치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님을 위한 행정국 아무리 불러도 저짝에선 표 안 줍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흡하고 궁지에 몰린 듯 잘나가던 배를 여기저기 구멍 뚫고 선장이고 선은 다 난파순 만들더니 이제 그 난파순으로 국민들을 모시려 나릅니다. 국민들은 그 난파순에 대해 신뢰를 거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밑빠진 그 난파순을 타기야 싫습니다. 국민의 힘이 자신을 위해 방탄 국계를 해 주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이런 느낌 좀 가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격한 이야기를 제가 좀 지우고 어떻든 간에 문명으로 보나 맥락으로 보나 대통령께서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돼서 빼빠지게 띄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공허한 그런 효인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통령은 이미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냥 우섭게 보이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 한 분이 정확하게 최상병 특검법을 무산시켜주니 감동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더 궁금해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